안녕하세요. K사존 깜냥입니다. 커세어의 볼츠오쏘라는 신제품 헤드셋 마이크 테스트를 위해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칼럼에도 설명해드렸다시피 이탈리아어로 비루트오쏘라고 발음되며 거장, 명, 연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드셋의 이름으로는 제격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비루트오쏘 헤드셋은 게이밍을 타깃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마이크 성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옴니 다이렉셔널, 즉 전지향성 마이크를 탑재한 것은 개인적으로 다소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헤드셋은 보통 주변에서 발생하는 스피커나 키보드, 마우스 소리 등을 걸러내주기 위해 단일지향성 마이크를 탑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루트오쏘 헤드셋을 통해 녹음할 경우 목소리와 주변 소리가 함께 녹음됩니다. 지금도 1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태블릿을 통해 음악을 틀어놓았는데 여과 없이 녹음되는 것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키보드와 마우스를 함께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이정도 소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마이크 성능 자체는 좋습니다만 주변 소음을 걸러내는 기능이 없어서 호불호가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 끝!